뒷모습 뒷모습 뒷모습이랍니다. 이 멋진 철학 뒷모습 미인들 모둠 미인들은 여기에 다 있네 얼굴이 따글따글 먹어서 오래된 미인들은 여기 다 모였습니다 예쁘다 라울도 이렇게 멋진 분에 담겨있는 라울도 정말 굉장하고 너무나 예쁘답니다 초보 다육맘으로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붙일 수가 없네 예쁘다 예뻐 예뻐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울 종류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라울이 많이 있답니다 크고 작은 아이들 오래 묵어서 정말 묵은 아이들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예쁘다 예쁘다 예뻐 예쁘다 예뻐 앞에서 별이라고 감탄하는 철하의 뒷모습 아마존 농원입니다 역시 가울은 다육이의 계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개인 키핑장도 갖추고 있답니다 이렇게 크고 넓고 잘 정리된 식물원 보셨습니까? 정말 대단해요